아이씨 잘 계시나? 아이씨 잘 계시나? 아이씨 꼰랑지 봐라 아이씨 꼰랑지 봐라 아이씨 내가 이발하니 와서 먹어 와서 먹어 야 영수아 여기까지 뭔 일로 왔니? 응? 꼰대야 꼰대야 아이씨 아이씨 꼰대야 아이씨 꼰대야 아이씨 중 떼일까봐 궁금해 꼰대야 꼰대를 낸 우에 아이씨 Santa 아이씨 꼰대 꼰대 꼬집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짭쩍이 양많으시나 이쪽에는 흰색이 많고 웃긴다 그때 개가 니 새끼 났지 꼬리보려고 꼬리보니 딱 그리친구리도 그런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